앙구독띠 앙따봉띠 앙알림띠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트노 365일 엄만 grandек coaches 오늘은 이렇게 1대1 침대전쟁 당근 4자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방금 1대3으로 P1을 플러스 해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개발려가지고 빨럭시잖아 맞아요 맞아요 얘들이 이제 이해를 잘해서 이제 게임을 할 줄 알아요 침대전쟁을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대3 컨텐츠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2로 오늘 이렇게 듀오 수다리 당근이 저번에 케낭도 같이 했잖아요 이게 수다리랑 당근이가 이제 제 컨텐츠의 게임을 룰을 굉장히 잘한 친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수들 중수 정도 되는 거죠 원래 초보였는데 그래서 이 중수 2명하고 저 초고수 1명 이렇게 해서 1대2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무릎뼈야 이기기나 해봐 임마들아 1대1로 이제 1대1 떠 1대2 떠 1대2 맞쩍 뜨져 맞쩍 뜨져 오케이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샤넬 하겠습니다 아 이거 당근 이거 수다리가 너무 잘 찾아 침대를 하나 하나 이제 잡아먹고 치면 좀 해봐 나한테 바르고 올게 양털 어딨지? 어 양털 나 외웠다 여기구만 어 랑님 여기 양털이 떨어져 있는데요 뭐지 이거? 어 먹었다 아 그거 그거 하늘색이지? 아니요 하얀색인데요 하얀색이야 그거 일단 뭐 쓰지마 뭐지 죽은거면 이 자식아 뭐 쓰고 싶어? 이 자식아 응? 뭐 능이야 어 으음 어 이렇게 숨기지? 아냐 아냐 그냥 랑킹이라면 팝 아앨 팝 아앨 팝 아앨 아앨 어? 사다리 소리였는데? 김턴인가? 화살소리? 벌써 무슨 화살소리야? 아 화살이네. 사다리 소리, 사다리 소리. 아 진짜 저런 방금 발려가지고 지금 빡김, 빡김해야 돼. 빡김. 아 나 뭐할라 했지? 맞아. 아 야 뭐할라 했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안 돼! 시간! 아 이제 벌써 가고 있는데 에메랄드랑 다이야. 일단 길 끊어 나가겠다. 길 끊어졌네. 와 벌써 양쪽 간거야? 아니네? 한쪽만 갔네? 응. 일단 침대 한개 설치해놨으니까 이제 왜.. 아 이제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두 명이니까 한 명은 설치하고 한 명은 여기 나온 거구나. 오케이 확인. 오오 맛있구현. 저기 맨에다 먹고 계시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읽었죠 읽었죠. 와 이거 수설이 왔는데? 잠시만 어디있지? 아닌가? 딜을 봐라. 으악! 꺼져!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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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떨어졌어! 아 2대스 불편! 아 3대스 불편! 응? 아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어느 정도 견제하였구요. 와 1대2 하니까 이렇게 편하네. 1대3 하다가. 어? 이제 있더라. 아직 내가 출동을 안해서. 니가 진짜.. 나 자원좀 모아서 해야해. 좋아야해. 너 우리 사지마 너 뭐. 나 하나 살게. 나 아직 침대에서 흥기고 있어. 하나밖에 안 흥기고 있어. 아직도 뭐야? 아 그래? 오 뭐야 수설이 싸운거 아니였어? 아.. 그러니까 수설이.. 뭐야 뭔가 뒤있는 척하도 아니였구만. 나도 진짜인줄 알았는데. 아 깝이? 이거 이렇게.. 이거 1대2니까 여유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니까 너무 여유있다. 약간.. 약간 존버해야 되겠어. 아니 그러니까 1대2 아니! 어 존버한다고. 오.. 아 내가 지겠다 이거. 도망가자. 오케오.. 오케오.. 아.. 나 나 저런거야 이제. 이거 이거.. 이거.. 자기야 수설이..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좀 체감이 되나? 어.. 아니 수설이.. 그밖에 안 해. 이거 어떡해냐? 수설이 침대 하루종일 설치하죠? 이.. 침대는 장난해. 아하하하하 뭐지 왜 죽어? 아 설치하고 내려온.. 아 침대를 쓰고 있는데 10분이 걸리는 Reform dice 그게 뭐지 그거지. 설치하다 떨어진거지. 빠른 함유 4기. 오기 란캐 지금 쯤 위에 있거든? 지금 집으로 가한다 적당히 만들어야겠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맞상 뜨자 넣어놨네 아 까비 낙서 해받았다 낙서 낙서 질투자 질투자 아니 어떻게 한 대밖에 못 때리냐 난 네네 때릴 때 아 자리가 불리했어 아 무늬만 전화가 오셨다 전화 좀 받겠습니다 아 뭐야 영상 찍는데 핸디캡이죠 뭔 핸디캡이야 말도 안되니까 아 방금 좀 이겼다고 기대등등한거 봐라 쌀이 방금이는 지금 상점에 있고 그치 어? 이겼다고 유리한거 봐 1대2였잖아 1대3이었지 1대3 야 우리 갑옷 맞췄다 아빠 오시고있대 아빠 오시고있다는데 왜 그거야 야 무슨 저거 뭐야 저거 왜 찌리앉아 뭐야 아 여유있다 드디어 내가 나올 때가 왔구만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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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지 조심해 항상 지지 조심해 너가 지지 좀 지지 어? 집이 아니라 집 없어 아 집이 있었어 어 디디디디디 아따아따 어 이게 악사로 노래를 하네 으어어어 으어어어 아 계속 하아 나이스 나이스 야 근접붙으면 우리와 저거 샷건이야 아하핳하핳 아하핳하핳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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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치겠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으아아아아아 야! 저거 어떻게? 야! 저거 뭐야? 와! 개구운 기술이네 와! 저기로 튈 수가 있어? 와 당연히 좀 지렸다 방금 해뭡 야 사라 오모가야할게 오우! 비서 어머해! 오케! 알았습니다! 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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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캐가 안보인다 빨리 오십시오! 방탄구름 방탄구름아 으악 빨리 빨리ksi spawn 뒤에 보인다 크이는 지금 집에서 오고 있다 왔다 쯜크 뜨졌다 화산이다 우리 지금 불탄자 하하핳 안되 comprised 랑님 까꿍 여기 싸 봐요 랑님 여기 대 가잇 오 어디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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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실수했다 아 잠시만 어디갔지? 어디갔지? 랑님 어디갔었어요? 침대 하나 파게 된거 확인해 주십쇼 맨 위에 있는거 으으으 그럴일 없어요 확인해 주십쇼 확인 부셔졌습니다 부셔졌다고 아니 부서져 막아야지 뭐있었어 여기아래도 확인해 주세요 네? 여기아래도요 여기아래를 한번 지워 여기저한테 TP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마지막이다 부셔졌나요? 채위수 liber 채우ueprints 채우수 닥 boost 채우수 닥 Rin 뭐맀쩡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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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 찾어 지 instances 찾고있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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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아 샷커베스 다 먹는다고! 이거 우리가 지금 저 빨리 타다 해! 하나 쳤어! 하나 쳤어! 어!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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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래 있을거야, 나머지. 나머지 아래 있을텐데?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오케이! 두 개! 두 개! 두 개! 으아아아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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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이... 이겨야 돼! 에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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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총 갖고 있을거야! 화살이 총일거야? 조심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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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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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잇싸! 으아악! 나잇싸! 이겼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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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1팀! 이제 1팀 잘하네, 이제 1팀. 아, 뭐야. 아, 한 대만 꼴.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한 줄 알아, 어떻게 니들이 졌는지! 뭐냐면은, 뭐지? 당근이의 오더가 잘못됐어. 나 방금 다이어트에서 보일 때 총알, 총알이 없고 총도 없었는데, 그때 그냥 왔으면 되는데 화살이 쪼라가지고 니들이 안온 게 그게 실스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크으..... 얘들이 이렇게 수준골 올라서, 이제 더 퀄리티 좋은 침대전쟁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심화 부탁드리고, 그냥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이거 둘, 이거 둘 다 쓸 수 있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